대통령 딸 서정인 아니에요 저는. DBS 서정인 기자입니다. 우리 딸 생일 축하해. 자다가 깼더니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바뀌어 있었거든요. 누가 조작이라도 한 것처럼. 고 서기태 의원의 딸 서정인 씨가 아버지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여기 2020년이에요. 이진우 씨는 2015년에 있는 거고. 내일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.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